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천재지변과 사고 등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시설이 멈춰섰기 때문인데, 다급해진 미 백악관은 삼성전자에 회의를 하자고 나섰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GM 등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들을 불렀습니다. 장, 단기, 반도체 수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에게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은 코로나19로 가전 수요가 급증한 데다, 최근 미국 한파와 일본 차량용 반도체 기업 공장 화재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생산 역량 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이 지난달 22조 원의 설비 투자와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로는 글로벌 낸드플래시 2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 인수에 나섰습니다. 키옥시아의 기업 가치는 약 33조 8천억 원입니다. 대만 TSMC는 앞으로 3년간 11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3조 원을 투자한 삼성전자도 올해 시설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신규 라인을 증설하려면 한 1,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삼성이 한 발 빠르게 대규모 3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국내 라인이 있는 평택과 화성에서의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오스틴의 투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투자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박수